경남경찰청 사이버범지수사대는 투자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24억여원을 가로챈 20대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10월 사이 SNS를 통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가짜 투자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뒤 전문가 지시에 따라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2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